안녕하세요 르샤입니다 오늘의 먹방은 여러가지 초코 디저트 맛있게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기 그리고 또 먹기 좋은게 먹기 좋네요 너무 맛있어서 먹기 좋은데요 오늘은 먹기 좋은게 먹기 좋은데요 맛있게 먹기 좋은게 되고요 정말 맛있다と思います 최소한 오오오오오 너무 맛있다 다시 물어봅시다 맛있다. 얘가 많이 불러요 배불러가 가득합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제2단계 3단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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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